눈크랫을 접어라 어우 느려 어우 0.5로 해두니까 너무 느리다 쉬프트 투사체도 빨라지는건가? 아 그렇네? 이거 투사체 빨라지게 하면 스킬 투사체도 빨라 스킬 투사체도 빨라지는구나 스킬 투사체도 빨라지는거였어? 어 조준하기 너무 힘들다 약간 이게 위로 날아가니까 조준하기가 밑을 조준해야돼 아우 이차이팬 아 스킬 탄속 너무 빨라서 적응이 안돼 아 낙사 안돼야돼 아 이거 너무 너무 높게 해놨다 힐팩 먹을 수 있게 해줘야겠는데 섬멸 전에 힐팩이 없구나 이거 체력 내가 너무 높다 딜받는거 두배로 늘렸어요 힐러 있으니까 힐팩 없어도 할만하겠죠 아나는 제가 왜 뺐냐면 수면치 때문에 와 이거 스킬 탄속도 늘어나는구나 조사체 늘리면 나 몰랐어요 스킬 탄속도 늘어났는지 봐봐요 덫이 막 공중으로 슝 날아가 덫을 던져서 맞출 수 있겠어 덫을 던져서 맞출 수 있겠어 어 메르시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지겠어 아 반피야 벌써 아 아 으 어어 해주 아 이러 아! 적의 위치가 드러났네 썼어 와... 이게 추사지가 너무 빠르니까 적응이 안 된다 이게 정크 평타 같은 경우는 원래 곡사에서 투사지만 빠르게 하니까 이게 내 에임으로 날아가는게 아니고 위로 날아가요 내 에임보다 평타 날아간거 보이죠 위로 날아가요 위로 그래서 약간 에임을 아래 두고 써야되요 앞을 맞추려면 이속? 아 원래 보스는 이속이 느려야되요 원래 보스는 이속이 느려야되 거슬리는 제냐타부터 없애야되는데 아 리퍼 딜쎄니까 어 리퍼 어어 너무 빠르니까 시프트 터뜨리는 타이밍도 익숙하지가 않다 아 리퍼 딜쎄 아 리퍼 딜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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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타이어 안 쓰고 있어? 타이어 이속 빠르게가 안 돼요! 이게 내가 타이어를 안 쓰고 있었네? 너무 평타가 좋다 보니까 타이어를 안 쓰고 있었어 타이어 빨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속 빠르게 했거든요? 그... 탄속 빠르게 하면 타이어 속도도 빨라지는지 한번 볼까? 타이어 안 써봤어 아직 이거 타...? 아 이게 내가 내가 50% 해놓으니까 너무 안 찬다, 공이 들어와 들어와 어헛뜨 더 넣었다 던져 흐흐흐 흐흐흐 이거 재밌겠어 흐흐흐 파이어 너무 안차 힝 아까 죽었잖아 포한 이것도 살릴 수 있어? кра탑 알았어 섬멸전! 아까 죽은 것도 살릴수있어? 아 섬멸전은 시간이 없구나 리스폰이 없으니까 이거 메르시 뱀이잖아 아 리스폰이 없으니까 아까 죽은 것도 살릴수있어 안차! 다이어 속도를 보고싶은데 완전 감동이야 너무 멀 던지는데? 숨바꼭질 해볼까요? 피 1로 해놓고 타이언 안빠른데? 타이언 안빨라 타이언 안빨라 아우 아우 나는 여긴 덜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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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겐시단 나오고 싶은데 궁은 빨리 안.. 궁은 안 빨라져 궁 빨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3성 말고 1승으로 해야겠다 1승 한판 단판으로 궁 빨라지면 정겐슈타인인데 진짜 이거 하고나서 숨바꼭질 한번 해볼게요 숨바꼭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그.. 숨는 애들은 피통을 그걸로 해야겠죠? 1로 해놓고 한판 맞으면 죽게 F1.. F1 눌러봐라고? 1.. 타이언 체력 500이야 타이언 체력 500이야 타이언 체력 500이야 타이언 체력도 5배 냈어 이속은 안 빨라져도 타이언 체력은 올릴 수 있어 아 Buche 타이언 체력 Parce 아 Está 됐요 아 나 나 trèsorgan 아 나 versucht 아 초고래 겐지 이놈의 자식 덧 체력도 5배라서 덧 체력 100, 800, 500이야 덧 체력 500이야 아 이거 못 올라가 이석을 널리 해볼까요? 근데 이거 이석 원래 타이어랑 이석 똑같은거 아니에요? 나 0.5회로 이석에 넣은거거든요? 똑같은거 같은데? 안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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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본체 건드려봐라구 타이어 좀 느린거 같지 않아요? 이거 재밌겠어 안돼 죽는다 오케이 오케이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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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합 서버시다 빨라질거 같기도 하고 괴물인데? 괴물인데? 괴물 안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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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 처치수 난 정말 못봤어 그니까 평소보다 더 제이언 Caleb 흐흐흐흢흐흐흫흫흐흐 wh 흐흫 어차피 이 타이어 빼고 안쓰잖아요 그.. 그..뭐야 정케인슈타인의 복수에서도 타이어 빼고 안썼잖아요 평타도 아예 봉인했음 좋겟는데 근접공격전.. 죽방전! 하고 싶은데 죽방전 겐지 용검전? 근데 궁극기가 계속 유지되게 세팅은 불가능해요 궁 아예 비활성화 해놓고 궁하고 반격 비활성화 해놓고 근데 기본 공격이 비활성화 돼야 기본 공격을 비활성화 해야 질풍잠점마 이런거 할 수 있는데 기본 공격 비활성화를 못해요 세팅을 파라 계상이잖아 파라 계상이잖아 좌측 경유 정중 정중 아 시점 음.. 딱사 못하게 안 떨어지는대로 가야지 으어우! 날그럽히지마 힐러를 뭐 죽여버려야되는데 이거 투사체 속도가 빠르니까 튕겨서 맞출수도있어 이제 요렇게 탄이 막 튕기거든요 여기 안에 하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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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데 으 으 했어 아 으 hypertension 으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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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에 꼈어 똥짱말라 아 저 루시우를 잡아야 지금 유지리가 없어지는데 애들 아 나 피 200밖에 없는데 아 파라 반대쪽에 있으니까 거슬리는데 아 제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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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으아 으아 제나타를 잡아야돼. 저거 부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 짜!! 파라!! 야! 야!